지금 인천주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프린스찬, 김수찬입니다! 호응을 안 해주시는 분들은 뭐 김수찬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쓰셔서 호응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니죠? 네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맨주가 많이 놓여있는 걸로 보아서 맨주가 많이 해주셔서 무작정 잘생겼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? 네 감사합니다. 네 제가 왜 인천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MC 문학과에서 설명을 하신다면 제가 또 중무대학교를 인천에서 나왔거든요. 이나부 중 또 학교보다 또 제가 물어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천의 아들하고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도에서 있는 이 성맥축제가 좀 더 저에게는 의미있고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고 계셨죠? 네! 네! 그래도 하도 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람을 선선하게 부르고요. 아 근데 이게 너무 아래에서 위를 찍으면 얼굴 넙대다게 나오는데 괜찮을까요?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김주찬이 훈하면 또 김주찬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신나는 무대 김주찬과 함께 아 자꾸 뭐라고 소리를 쓰시는 거예요. 외국에서 오셨다고.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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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로라도. 청 baptist. 오우. 청축하기였으면 좋구나. 맘에 이렇게 엔조이, 엔조이, 엔조이. 가방도 괜찮은데 이런 데서 다 이렇게. 엔조이.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에서 저는 혼자인데 이렇게 다 말씀해주시는 거 제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도 제가 손 한 번 해주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메트로와 함께하는 무대인인 만큼 여러분들 신나게 흥을 네 알겠어요 좀 뒤로 밖에 앞에 비싼 테이블 잡으셨는데 근데 이게 뒤에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예뻐요 자 김수작을 신나게 오늘 이 손매 페스티벌 다음 곡을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이 또 다음 무대를 또 함께 하실 분인데 제가 이 암세서 다른 스케줄을 했는데 이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공유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노래를 오늘 꼭 리스트에 제가 평상시에 행사장에서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어떻게 불러도 돼요? 했는데 아 참아 불러도 돼요 어차피 너가 더 잘 소화하는 것 같아 라고 하셔서 아주 허락을 홈쾌히 해주신 곡입니다 이따가 또 여러분들과 신나게 즐거우세요